문화에 관해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무대의상을 준비하신 우리 이순옥님의 무대에 기대가 되죠 자 우리 이순옥님은 오늘 이미자의 명곡 섬마을 선생님을 들려드립니다 자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박수 해볶이 고치는 섬마을의 철새 따라 찾아온 좋은 바람 섬마 선생님 열아홍살선생씨가 성장을 바치셔 사랑하는 이름 총각선생님 서울릴런 가짐의 몸 다가짐의 몸 다가짐의 몸 다가짐의 몸 다가짐의 몸 다가짐의 몸 다가짐의 몸 раз 다가짐의 몸 ning 그리움이 얼처럼 쌓이는 바다까지 신흥을 탈고는 종가선생님 거울을 다질만 떠나지마 네 여러분 큰 영상만 쳐주십시오 자 어려운 노래를 아주 열심히 불러주셨죠 상마월 선생님 저도 도전을 못해본 노래죠 자 우리 이순옥님 오늘 과감하게 아주 멋집니다